네, 우리 동네 마십산방 오늘은 일명 샤로숲길이라고 불리는 저희가 서울대 입구에 나와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제가 적반걸로는 여기가 1인 가구가 서울시내에서 제일 많고 어떻게 보면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한 곳이라는 것은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. 중반 문화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. 저희가 아주 대단한 게스트. 사실 서울대 출신 연예인들이 꽤 있는데 이 친구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서울대 출신 연예인 중에서도 서울대에 가장 오래 있었던. 왜냐하면 박수하기까지 딱. 우리 카헤 씨 모셨습니다. 어차피 그 아래 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이 노래도 듣고 있는 그대도 모두 사랑인 것 서울대에 나온 남자 카헤입니다. 박수하기 딱. 박수하기 딱. 박수하기 딱. 박수하기 딱. 박수하기 딱. 정확히 말하면 수료. 아, 맞아. 아직 논문 발표를 안 해서. 그러면 학사, 석사, 박사 다정을 다 여기서. 약 20년 동안. 갑자기 위축이 되긴 되네. 오케이. 그 대단한 거고. 아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